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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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 씨, 마이크 돌려도 돼요, 마이크? 네! 우와! 조아 씨, 조롱 소감 말씀해주세요, 조롱 소감. 네, 잘 지나가 보겠습니다. 네, 우선 졸업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났는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실감이 났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저희 멤버들도 이렇게 같이 와주는 게 이른 아침부터 좀 감동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실 꽃을 준비한 줄 몰랐거든요. 꽃도 받으니까 또 너무...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감사함이 너무 느껴진다 해야 되나? 오케이, 오케이. 네, 저희 멤버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지. 네. 나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. 네, 저희가 이제 신년에 들면서 새로운 걸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. 더 멋있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디벨롭을 해서 다양한 활동, 많은 활동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, 그렇지. 다양한 곳에서 저희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팬틀한테 새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저랄까요? 새우 많이 받으세요. 네, 저희 멤버들 우리 또 올해 잘 됐으면 좋겠고 네, 이 저희 사진을 보시든 영상을 보시든 모든 분들이 다 네, 모든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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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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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